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힘든 근무를 하고 있을 전국의 군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 그럼 10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베스트와 워스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베스트3입니다 첫 번째 소띠 1937년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마음속으로 고민하던 일들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두 번째 용띠 1976년생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학운이 따르는 하루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띠 1988년생입니다 기분 좋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마음껏 즐기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베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요즘 가장 핫한 입은 에마부인 아닌 남방부인으로 불리는 배우 김부선씨의 딸 이미소씨가 바로 88년 용띠입니다 엄마 김부선씨를 따라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이미소씨는 2002년 영화 보리올의 여름을 통해 데뷔한 뒤 영화 너는 내 운명, 여고개담, 파이브 등에 출연하며 차근히 연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 이미소씨 오늘은 기분 좋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하루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워스트3입니다 첫 번째 쥐띠 1984년생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넘어가면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끼띠 1963년생입니다 뜻하지 않게 금전 손실이 발생하는 하루입니다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뱀띠 1953년생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저녁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가까운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워스트3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요즘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죠? 왓따장보리의 해결사 문실장 배우 성혁씨가 바로 84년 뒤띕니다 성혁씨는 왓따장보리에서 최강학녀 연민정을 향한 치열한 복수전을 펼치며 연민정 헌터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시청자들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며 탄산남, 문사이다 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혁씨 오늘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운세 베스트 워스트였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한층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